안녕하세요 컴퓨터 절입은 남자 신성조의 이사들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나갈 게 있는데요 오늘부터 아마 내일 내일 그 다음 날 한 5일? 5일 정도까지 한국에 없을 예정입니다 가족 여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출고하게 되어 가지고 영상을 못 올리고요 거기에 이제 답글 달아주는 것도 매우 늦어지거나 못 달아드리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다시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영상 부지런히 올려드리고 답글 달아줄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가져온 거는 그거예요 시스템 쿨러 스펙 비교입니다 이 스펙 비교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다나화에 나와 있는 스펙을 그대로 참조한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유가 이 모든 쿨러를 제가 사용해 본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한 절반도 못 써봤어요 써본 것도 길게 써본 게 아니라 제가 조립하면서 뜨븐뜨문 써본 거라서 어떻다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나화에 적혀있는 펜속, 풍량, 소음, 아니면 옵션 이런 종류에 대해서 제가 모아놨습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비교해서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참조하실 데이터로 쓰시면 좋습니다 내가 우선 사기 전에 제품 예를 들어 RGB가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꽂아야 되는 게 몇 핀이다 아니면 나는 AS 긴 게 필요하다 풍량이 좋은 게 갖고 싶다 이런 거 할 때 간단히 비교 모델로 쓰시고요 그리고 직접 고르신 거에 대한 평가를 따로 확인해 보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고 할게요 이 스펙이 있으니까 풍속이 빠르거나 풍량이 좋은 거 아니면 소음이 낮은 거는 직접 고를 수가 있을 겁니다 가격도 다 표가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거 펜을 고르기 전에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됩니다 베어링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데요 베어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베어링의 기본적인 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물론 기계공항을 전공하신 분들한테는 좀 부족하겠지만 대충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갈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사진으로 가져왔어요 베어링 종류, 쿨러에 쓰이는 베어링 크게 네 종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림과 사진을 찾아왔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슬리브 베어링입니다 가장 저렴한 베어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볼 베어링 세 번째가 유체 베어링 네 번째가 마그네틱 베어링입니다 이 베어링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찍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슬리브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렴한 판에 속합니다 가에 요거 보고 슬리브로 그리거든요 슬리브 사이에 중심축일 거예요 중심축 위에 보면 펜이 있겠죠 펜이 돌면 마찰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게 회전을 하면서 이 슬리브가 그 마찰을 버텨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맞닿으면서 계속 마찰이 생기면 마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마모를 막기 위해서 이 틈 사이로 유날레익을 발라줍니다 그리스라고 하죠 WD40 쓰지 마세요 펜용 그리스 따로 있습니다 이런 걸 발라주게 되는데 이게 이 사이로 먼지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유날레익을 발라줘도 시간이 좀 지나면 유날레익이 마르거나 빠져나가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온에 노출되면 많이 새어나가죠 그렇게 새어나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많이 돌다보면 어차피 유날레익은 어느 정도 소모가 되기 마련입니다 소모되고 나면 바로 직접적으로 닿게 되겠죠 슬리브 쪽에 그래서 마찰로 인한 열이 발생하고 소음이 발생하고 결국 이게 깎이고 깎이고 깎이다보면 중심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진동음까지 발생해요 아시죠? 공진음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고 장점은 사실상 저렴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볼 베어링인데요 볼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원볼, 투볼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방식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여기 슬리브와 중심축이 바로 맞닿지 않고요 중간에 베어링을 하나 거쳐서 닿게 되는데요 볼 베어링이 이렇게 생겼어요 중앙이랑 다에 쇠로 막아두고요 그 사이에 볼이 촘촘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볼하고 이 틈 사이에 마찰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마찰력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발열이 낮아지게 회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수명이 길어질 거고요 소음이 많이 쓰더라도 이거보다는 좀 덜 생기겠죠 다만 이 볼 같은 것도 마찰로 인해 마모가 되기 때문에 볼이 마모가 많이 되면 중심축이 흔들린다더나 아니면 마찰열이 나기 시작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세 번째 이거는 유체 베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위아래로 막아놔요 막아놓고 이 안에 유체역 가득 채웁니다 보통 기름을 가득 채우게 되겠죠? 유나렉으로 그러면 돌기 시작하면 팽이 빨리 돌리면 어떻게 돼요? 팽이 빨리 돌리면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도는 게 아니라 꼿꼿하게 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중앙에 유압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마찰이 벽에 닿지 않을 정도로 꼿꼿히 서서 돌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지쪽쪽을 맞닿는 면이 없기 때문에 발열도 적게 날 거고요 소음도 적게 날 거고요 펜도 빠르게 돌기 시작할 겁니다 장점이 많은 제품이에요 이걸 가장 많이 쓰고 올 거예요 펜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기 부상열차라고 들어보셨죠? 자기 부상열차 어떻게 해요? 레일 위로 떠서 지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중심축이 호공에 떠 있는 겁니다 아예 호공에 탁 떠가지고 돌기 시작해요 안 닿고 이 제품은 당연히 이거는 유채화의 마찰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아예 마찰이 없는 거예요 아예 마찰이 없기 때문에 가장 조용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마찰이 적을 거고요 가장 수명이 길게 했죠 이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은 맞아요 하지만 가격도 가장 비쌉니다 가격이 대충 이거 역순으로 싸집니다 슬리비가 제일 싸고 마그네틱이 제일 비싸고요 마그네틱 다음에 유채 다음에 볼 베어링이겠죠 이런 순으로 가격이 변경이 됩니다 근데 이 유채 베어링 같은 경우는 파생종이 많아요 라이플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유채 베어링이거든요 근데 이거 홈을 만들어서 이 유채가 펜이 옆으로 누워지더라도 아니면 위로 누워지더라도 그러면 밑에 유채가 고일 거 아니에요 그 고였는 거를 이 흠이 빨아 땡겨서 골고루 퍼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유채 베어링보다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이거 말고도 이제 FDB도 유채고 하이드로도 유채고 하이드로릭도 유채입니다 이게 다 똑같은 그냥 파생종의 유채 베어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장점이 비슷하고 수명 차이도 크게 나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볼 베어링도 이거 POM 이라는 베어링이 있어요 원래 이 볼을 잡아주고 있는 안쪽이랑 바깥쪽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가벼운 수지성 플라스틱 같은 걸로 채우면서 좀 더 가볍고 부드럽게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다만 이거는 아마도 금속보다는 연질이기 때문에 마찰로 인한 마모는 조금 더 심할 가능성이 높겠죠 크게 이 네 종류의 베어링이 있고 여기서 크게 벗나지 않고 그냥 파생종이 몇 종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그네틱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유채고 그 다음에 볼이고 그 다음에 슬리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어링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물론 좀 더 디테일하고 제가 빠진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틀린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플은 달아주시면 저도 한번 확인해보고 아 제가 이게 틀렸다 하고 고쳐 드릴 테니까 뭐 자유롭게 리플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치고 있지만 저런 기계적인 면에서는 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 보여드릴 거는 각 회사의 RGB 컨트롤 허브에 대해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커세어 같은 경우에는 커세어 허브랑 라이트 밀노브라는 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3팩에서는 제공해줍니다 여기에 커세어 펜 LED 컨트롤할 수 있는 선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쭉 선을 빼서 노드에 연결하고 노드 뒤에 손이 쭉 나가서 USB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로 커세어 링크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RGB 컨트롤이 가능해지고요 쿨러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RGB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펜 뒤에 그리고 그거 말고도 따로 이제 컨트롤러 LED 컨트롤러를 사서 이제 LED를 조정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컨트롤러로 펜 속도와 그리고 RGB 색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깔아서요 윈도우 상에서 가능하고요 에코 같은 경우에는 펜 속도와 색깔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무선 리모컨과 컨트롤 허브를 함께 증정해줍니다 3팩을 사시면 자동으로 딸려 나와요 에코 게 좀 저렴하긴 하죠 아이디 쿨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리모컨 컨트롤러와 여기 수신기가 작게 달려있거든요 수신기와 리모컨을 함께 증정하고요 리모컨은 무선 리모컨이에요 그리고 3R 시스템 문펜도 컨트롤러와 무선 리모컨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리고 NZXT는 HUE 혹은 HUE2라는 허브 시스템을 이제 그 제공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윈도우 상에서 뭐 펜 속도라든지 아니면 RGB 색깔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제공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고요 3팩이나 2팩 짜리 사면은 끼워주는 경우가 많은데 1팩 짜리 사면은 이거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거의 네 그거 명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요거 넘어가고요 이제 직접적인 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표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델명은 말 그대로 모델명을 얘기합니다 대신 요 빨간색으로 칠해뒀는 거는 2팩이나 3팩, 5팩 제품 그러니까 단품이 아닌 제품들 빨간색으로 칠해뒀어요 가입 같은 경우에는 다나와 온라인 견적서가 아닌 그냥 현금 최저가 기준으로 제가 적어뒀고요 이건 변동이 심하니까 그냥 참조 마시면 돼요 특히 뭐 3팩이나 5팩 버전은 당연히 펜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더 비싸요 그래서 그냥 비교 대상으로만 보시고요 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이제 120ml와 140ml만 적어뒀습니다 그것도 모든 제품 올려두지 못했어요 120ml 거의 30여종 140ml 10여종이 조금 못되게 체크를 해뒀고요 9개 제품이네요 그리고 이제 PWM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PWM은 뭐냐면은 보통 메인보드에서 아시죠? 펜속 조절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펜속 조절이 전압을 낮춰서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전류량을 낮춰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가바이트 경우에는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근데 딴 것들은 보통 전압을 낮춰야 돼요 전압을 낮춰서 펜속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펜이 너무 낮은 전압에서는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LED 빛까지 약해집니다 큰 단점이죠 RGB 쿨러 샀을 때 근데 4핀 제품을 사면은 이 전압량을 낮추지 않고 따로 하나 선을 더 내서 펜속을 조절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WM을 지원하는 4핀 제품이 좀 더 좋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녹색을 칠해놓은 제품들을 사시면 좋고요 제가 X로 칠해놓은 것은 일반 3핀이라서 PWM 지원이 안되고요 ID라 적혀놨던 것은 파워에서 직결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펜속 조절이 안되겠죠 보시고 내가 원하는 제품, 좋은 제품을 골라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RGB 유머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단색이라 적혀있으면 화이트 단색이고요 ARGB라 적혀있으면 오토 RGB 모드이기 때문에 내가 색상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X로 돼있는 것은 당연히 그냥 LED가 없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RGB 4연동이라 적혀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아수스는 아우라 싱크, 기가바이트는 RGB 퓨전, MSI는 미스틱 라이트 싱크 에즈락은 그냥 RGB라고 적혀있던가 그리고 이렇게 서로 지원하는 메인보드에서 링크를 해서 색상 변경을 똑같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거든요 그거 지원되는 제품들, 4연동이라 적혀있는 것은 4회사의 제품이 다 지원된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칠하는 4연동 제품들이 보드와 색상을 맞춰줄 수가 있을 뿐더러 자유롭게 메인보드에서 프로그램만 깔아도 색상 변경이 가능하니 이 제품들이 좀 더 고급진 제품들이겠죠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은 RGB 세상이 컨트롤이 가능하나 자체 링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자체 컨트롤러로 의해서 조절이 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메인보드와 연동이 되지 않는 거죠 이 제품들은 조금 아쉬운 감은 있지만 어차피 색상을 맞춰주면 비슷하게 쓸 수 있겠죠 이제 커세어 링크 사용하는 커세어 제품인가 아니면 뭐 NZST의 캠 프로그램 사용하는 제품들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녹색으로 아까 칠했던 것은 전부 다 아시다시피 그냥 오토 RGB라서 색상 변경은 수동을 할 수 없지만 이 제품만 스위치가 달려서 어느 정도 모드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이요 그리고 이 아이디 쿨링 제품 아수스 꺼에 아우라 싱크는 지원을 한답니다 대충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싱크를 지원하는 거 산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오토 RGB도 괜찮다 뭐 그런 제품 산다든지 당연히 다 되는 거를 좀 더 점수를 쳐줬습니다 풍량 팬 속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풍량 같은 경우에는 풍량이 높음 높은수록 쿨링이 능력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많은 양의 바람을 쏘아 보내줄 수 있으니까 그만큼 공기 흐름이 좋아지겠죠 수치가 높은 부분은 높아서 좋을 거고요 60이 넘는 제품들은 노란색으로 칠해뒀고요 60이 넘는 제품 그리고 70이 넘는 제품은 빨간색으로 칠해뒀습니다 70이면 엄청난 풍량인 거예요 이제 손으로 갖다 대면은 선풍기 수준은 아니지만 선풍기 수준에 진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 뭐 이 백제품은 엄청나겠죠 여기 이제 녹색으로 칠해준 것들도 45가 넘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시스템 쿨러 사용하기엔 아무 이상 없는 풍압을 보여준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45 정도 넘어가면은 이거는 충분히 쿨링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다만 흰색으로 칠해뒀 제품들은 비교적 풍량이 낮은 제품이겠죠 이런 것들은 팬속도 느리기 때문에 소음은 낮겠지만 워낙 풍량이 적어서 추천하지는 않는 제품이에요 특히 이 에코 슈트마스터 헤일로 듀얼링 같은 경우는 보시면 풍압도 안 높고 팬속은 빠르고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제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빨간색 칠해놓은 제품들은 20 이하의 데시벨을 가진 저소음 제품이고요 녹색 제품은 마찬가지로 소음이 비교적 적은 제품이에요 제가 25 이하 제품들만 녹색으로 칠해뒀어요 근데 흰색으로 된 제품들은 이제 풀로드로 돌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소음 수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이 제품들은 이제 풀로드로면 30 데시벨에 가깝기 때문에 좀 시끄러울 거예요 혹은 미표기 제품 이런 제품들은 풍절음 뭐 이런 게 나을 거예요 풍절음이 뭔지 아시죠 바람이 떨리는 소음이 날 겁니다 물론 이 데시벨 소음 수치가 낮더라도 너무 그 팬 블레이드가 고르지 않는 제품들은 공지듬이라고 팬이 돌면서 생기는 진동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베어링 품질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도 베어링이 긁는 소음이나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유체가 적어져서 또 뭐 팬이 돌면서 진동음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이 소음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는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H에서는 베어링을 표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DB나 하이드로나 하이드로 블릭은 전부 다 유체로 표기를 해뒀습니다 얘네들은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슬리브 베어링이 몇 종류 있거든요 슬리브 베어링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몇 개 없는데 이거 보시면 슬리브 베어링인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POM 같은 경우에는 볼 베어링에서 좀 저소음이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 제품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유체 쪽이 좀 더 라이프가 길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제품도 장점도 있으니까 크게 따질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라이플도 크게 따지지는 않고요 다만 마그네틱 그러니까 자석을 이용한 이 제품군이 진짜 수명은 가장 길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지 AS도 5년 정도를 해줘요 커세요 ML 제품군입니다 이거 베어링 같은 경우도 참조하고 가시면 좋겠죠 고무 패드 같은 경우에는 쿨러 사시면은 쿨러 끄트머리에 여기 패드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서울 부분에 이게 있어야지 이제 벽에 붙였을 때 펜을 붙였을 때 진동음이 좀 적게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패드 있는 제품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허브 같은 경우에는 3팩이나 2팩 제품 사면 혹은 5팩 제품 사면 허브를 끼워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끼워주는 제품들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녹색으로 칠해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AS 기간 이게 대부분이 사실 이거 쿨러나 케이스를 유통하는 데서는 아주 친절해요 그냥 전화 받고 문제 생겼다 새 거 보내주겠다 그거 반품하시라 이거 끝이에요 전망 간단하고요 금방 응대해주고요 친절하기도 합니다 다만 CS 이노베이션에 유통하는 것만 제가 언급을 폐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ST 스토어에서 파는 이 제품 있잖아요 녹트화 제품 이거 AS 3개월 밖에 안되더라고요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업의 수가 무척 짧아요 이 제품은 조금 아쉽어서 그냥 베드라고 적어놨어요 주식회사 E공에서 유통하는 제품 같으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AS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친절하다고 적어놓기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온갖 질문 다 달아놔도 친절하게 답변을 다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AS가 친절하지 않을까 해서 친절이라고 적어놨지 평가 자체는 안 했습니다 AS 센터는 어디서 진행하는지 제가 일일이 적어뒀고요 그 위에 옆에는 특이사항 몇 개 적어뒀어요 예를 들어 안텍 프리즘 같은 경우는 기가보드에서 제대로 RGB 연동이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쿨 거 RF140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별도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무선 리모컨 많이 쓰는데 커세어 120 있잖아요 이 제품은 연동 제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커세어 링크로 연동이 아니라 그냥 유선 리모컨을 사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HD120 그리고 이 쿨러 있잖아요 이 쿨러 딜인 거 맞나? 상단 설치 소음이 있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뭐 간단하게 몇 종류 특이사항을 적어뒀어요 페로 보면은 조금 아쉽기도 할 거예요 제가 많은 제품을 다 담지는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 출국을 해야 돼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음이 제가 직접 측정한 게 아니라는 게 제가 이제 소음 측정기도 가져왔거든요 사놨는데 모든 제품을 가져오지 못해가지고 측정을 못했어요 이제 측정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하나하나 데이터를 또 갱신시켜 드릴게요 실제는 어느 정도 소음이 나오는지 베어링 같은 경우도 제가 지식이 좀 깊었다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건 뭐 특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설명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유체로 뭉뚱그려 설명하고 그랬던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나중에 좀 더 공부해서 많이 알게 되면은 또 업데이트된 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빼고는 뭐 또 아쉬운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네요 여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보고 참조하시고요 이 스펙을 100% 믿지 마시고요 평가도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더 좋은 지름이 되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신성조 한 5일 동안 물러납니다 다음에 볼게요 그럼 빠이빠이